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10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곱추병에서 노인받은 여인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곱추병에서 노인받은 여인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잡았는데 제목을 잡았는데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단어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있더라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을 100번째 주인공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곱추병에서 노인받는다는 게 참 같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89년도인데 신뢰원에서 성결교회를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주 1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는데 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두 명인데 한 명은 제 고등부 친구인데 여자아이였는데 이 친구가 안경을 이만큼 두꺼운 거 쓰고 있었어요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 내일 새벽까지만 하고 부흥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실업계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그 집회를 마치면 야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못하는 거죠 이분도 많이 사역을 하니까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대기가 많으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새벽에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끝나고 공장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기도를 못 받습니다 나 기도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알았다고 이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안경을 벗고서 안경을 벗고서는 기도를 해주는데 교회가 꽤 큰 교회였습니다 그 맨 뒤에 시계가 있는데 이렇게 눈을 만지시면서 눈 떠봐 저기 시계 보여? 그러더라고요 안 봄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막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여? 그러니까 애가 인상을 푹 쓰더니 동그란 건 보여요 이래요 동그란 건 보여요 그래서 다시 눈을 막 이렇게 하고 이제는 다시 봐봐 그러니까 애가 시간을 보는 거예요 시간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고 가게 된 겁니다 눈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교회에 오래된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곱주셔요 곱주병에 걸리셔가지고 늘 이렇게 지팡이 하나 짚고 참 먼 거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맨 앞자리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저는 이제 맨 앞자리 부분에 늘 앉았으니까 그 광경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장의자에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옆으로 이렇게 누웠단 말이에요 누운데 등을 하늘로 보고 이렇게 누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해놓고서 안수를 하시는데 아 뭐 막 우두둑 우두둑 막 앞에서 그 아주 신음소리라고 할까요 신음이 아니에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니까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아이고 아이고가 아니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라고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막 전혀 얼굴 표정은 감사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시키니까 이제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리셨는데 결국에는 앞에 두두둑 펴졌어요 일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떡 펴져가지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뭐 그날 처음 보는 사람이면 어디 다른 데서 와서 쇼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펴지는 광경을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그때 당시 생각이 보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해서 그 평생 동안 꼬부라진 상태로 사시던 분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 얼마나 강렬하게 그것이 각인됐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실력은 정말 놀랍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그냥 고쳐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니까 이 능력이 지금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명하든 안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간에 그런 기적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각 성도들에게 그런 은사가 임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잖아요 말씀 준비도 제대로 못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이게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받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부해 주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 만방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좀 조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은사를 받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만해지고 이게 또 타락하게 되고 변질돼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고 지옥에 가는 게 낫습니까? 차라리 안 받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래요 그런데 참 그 평생 동안 겸손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지금도 정말 아쉬워요 전도사 때는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교만해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보처럼 가져가 달라고 기도를 했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가셨어요 그때는 불편한 게 전혀 없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또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런 한 은사를 주시면 내가 과연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사를 겸손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도 두렵습니다 그런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의 결과가 끝까지 좋게 간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재물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의 높임을 받게 되고요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사람들이 붙고 그가 하는 말이 그냥 속속 들어오고 생명과도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들려고 된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뭐해요? 이거는 벌써 지옥 저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그런 은사를 줘도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님 가져가시고 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처럼 나는 정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사람들이 영광 주려고 할 때 막 만류하면서 뿌리칠 수 있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사를 구하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됐다고 주셨는데도 변질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분이 현명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나면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누가 고쳐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그러나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도 치료 못하는 사람들이 수수룩백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고쳐줘요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귀신 때문에 앓고 사단에게 메인받이었대요 이 곱추병에 걸린 것도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에게 메인자를 안식일날 풀어주는 게 합당치 않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평일날 하면 되잖아요 평일날 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날 치료 행위를 합니까? 왜 의술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우양간에 소나 양이나 염소 있으면 그거 안식일이라고 해서 안 먹이냐? 그거 불쌍하다고 데리고 가서 풀 뜯기고 물 먹이잖아 그럼 이 여인은 그 짐승들만도 못하냐? 이 사람 불쌍하게 여겨줄 수는 없는 거냐? 불쌍하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주기를 원하면 안 되냐? 예수님께 반문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는 위선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이 여인은 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호칭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누가 보면 13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회 동안이나 귀신들여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제가 은혜 받은 게 이 있더라는 원어 때문입니다 이 있더라라고 하는 원어는 에이미 에이미라고 하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이미는 뭐냐면 존재하다, 존재했다, 그리고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표현하실 때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부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에도 존재할 자다 이게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스스로 있다, 존재하던 자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할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여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자는 그 회당에 늘 다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원래 그 회당에 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저한테 감동이 됐냐면 유대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는 뭐예요?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애가 생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의심 없이 믿던 시대예요 이 여자는 늘 앓고 있죠? 허리는 굽어졌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 이 여자는 보통 저주받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저주받은 여자가 회당에 왔을 때 반가울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 따가운 눈초리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안 보였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얼마나 뒤에서 궁시렁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여자가 여기를 왜 와?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도바울처럼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은 거 아닙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어디로 가?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 멀리서 다 올 수 없으니까 1년에 3차례만 성전으로 오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회당이 교회예요 교회가 삼지사방에 다 있잖아요 또 한 군데에서 다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 있었단 말입니다 지역들마다 그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했던 거예요 그 성전은 없어졌어도 회당이 계속해서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의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회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자가 말씀을 읽고 설명할 수 있었지만 어디서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회당에서 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은 이 회당에서 했지만 내일은 어느 회당으로 갈지 다음 주 안식일에는 어디 회당으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유일한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어때요? 그 상태로 지금 18년 동안이나 그 회당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온 게 아닌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변치 않고 예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이곳에 있을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 누가 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도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누가 학교를 가고 싶어해요? 회사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회사를 누가 가고 싶어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눈초리가 따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경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꾸준히 갔던 거예요 18년 동안이나 그랬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제가 생각할 때 물론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도 했지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병구치려고 회당에 온 게 아니구나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언젠가 있을 수도 있는 치료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의 절박함은 어떤 것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가운 시선들을 다 감당할 때의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면 계속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여인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이 회당장과 그 무리들에게는 외식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버림받는 것이고 자기는 저주받아서 그저 하나님께서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나를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죽어서는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귀하다 나도 이 여인의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진짜 이 회당장은 회당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고 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께 했어요? 무리에게 했어요? 예수님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막 화를 내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평일날 하면 되지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여자 내일이면 어떻고 모레면 어때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예수님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지금 얘기했어도 되는데 예수님께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쁘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일대일로 가서 만나 그래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해줘 만약에 네 말이 그 얘기에 그가 인정하지 않거든 두세 명을 데리고 같이 가 그래서 다시 얘기해줘 그래도 듣지 않잖아?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그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해 뭐가 더 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네 말을 듣고 회귀하면 너는 형제를 얻은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였는 거예요? 예수님께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는 일을 누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회당장같이 해요 있잖아 내가 봤는데 이러고 저러더라고 왜 말이 돼?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요 소문을 내는 거야 뭐라고?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다고 본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수작인 거예요 요즘에 유튜브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훼손시키면서 그의 어떤 약점들을 들춰내가지고 지적하는 모습들 유튜브들을 봅니다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당신들이 존경하는 목사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아? 그러면서 막 세계 만방에다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나는 안 그래 이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이 그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다가왔다가 또 하나를 듣고 나니까 속에서 역겨운 게 올라와요 그래서 당신이 얻고 싶은 게 뭐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한번 직접 얘기해봤냐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 내 마음이다 나라를 욕하고 직권자를 욕하고 그러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 자락 제대로 해봤냐 눈물 한번 흘려봤냐 그냥 뒤에서 얘기하고 욕하기 바쁘고 서로 막 쿵짝 맞는다고 즐거워하기 전에 진짜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봤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봤냐 우리가 사랑을 주기 전에는 미워할 자격도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내가 애써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단에게 메여서 묶여서 종로 트란던 자가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이 됐는데 그게 왜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편하냐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보다 지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가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원한 거였겠습니까? 칼질하라고 난도질하고 그거에 미치지 않으면 버려버리라고 주신 거겠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서 어디 사랑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했는데 이제는 그가 불쌍하게 보여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성숙한 거예요? 어딜 가도 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정에도, 배우자 간에도, 부자직 안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끝없죠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궁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으면 이제까지 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내일 하루 더 기다려 이게 사랑이고 선입니까? 발견 즉시 고쳐주시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10년하고도 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 순간에 이렇게 하시죠? 이 여자의 18년은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눈 먼 소경, 나면서부터 눈 먼 소경 이들의 문학 가운데서는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은 이거는 뱃속에서 죄를 지을 일도 없을 텐데 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까? 그러면 구약성경에 보면 저주가 3, 4대 간다고도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지 않는다 아버지가 신 걸 먹었더니 자식의 이가 시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면서부터 소경은 누구 죄입니까? 그러면 부모 죄입니까? 저 사람이 뱃속에서 죄를 진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따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있었던 그 모든 과정은 지금 이 순간 그 병이 치료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의 간증이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드라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드라마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귀신과 사단에게 메여서 등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땅만 보고 사는 여자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은 몸이 그래서 이 땅만 보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등이 굽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돈을 어떻게 벌까? 성공을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에 그냥 다 사로잡혀버렸어요 땅만 보면서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내 부하를 쌓아둬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유한한 거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잘 모아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 저기는 그렇지 않아 네 부하를 저기에다가 쌓아둬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몸은 허리가 펴져 있을지 몰라도 시선은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시각의 변화가 있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나는 허리는 멀쩡한지 모르지만 내 눈은 역시나 세상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하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사단은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할 때 뭐라고 그러는데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내가 온 천하를 다 내게 주마 뭐예요? 이 땅에서 네가 누구보다도 최고 권력자가 되라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온 지구의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접어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요 왜?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됩니까?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으니까 여러분 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딱 그거거든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이 땅은 잠깐 왔다가는 낙은의 세월이야 예수님도 집 사는데 시간 활용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대로 족하니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르다에게 분주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 해도 족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온 시간을 쓰지 마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왔으면 마리아처럼 내 말을 듣는데 시간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분주해 한 끼 잘 먹으면 어떨고 못 먹으면 어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마르다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까? 이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얘기로 들려야 생명이 거기서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 이것이구나 우리는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성숙 일변대로 나가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자꾸 변질되려 그래요 종교인으로 나와 있는 회당장처럼 회당장의 얼굴을 보면서 그것이 맞는 것이냐 바라보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종교적이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허리 굽은 이 곱주병 여인은 그런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레벨이 안 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레벨도 안 되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자기가 부족하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바라볼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주님의 궁율밖에 없어요 이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구해준 거예요 땅만 바라보던 여인이 드디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땅만 바라본 특징이 뭡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문제만 보고 삽니다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전부 다가 염려요 근심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가 그들의 진리처럼 되어 있어요 하늘의 사람은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나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가 크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회당장의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크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뽑아낼 건가 사람에 대한 평가 이미 이 여인은 뭡니까? 짐승보다도 소나 양이나 염소보다도 지금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처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회당장에 아들이나 딸이 이런 병이 있다면 내일 고진받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일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가실까 봐 덜덜덜덜 떨지 않겠어요? 제발 오늘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자기 일처럼 안 느껴집니다 저주받은 여인은 뭐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시선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레벨을 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주님의 시각을 갖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 무시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누구 무시하는 사람 있다면 오늘부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이걸 풀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궁위를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도 행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왔으니 나와 하나 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시선도 귀도 몸도 다 주님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이 여인의 순전함 병고침 받으려고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려고 와 있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오랜 18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푸짐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 자리에 묵묵히 와 있는 이 여인의 그 믿음 그 우리에게도 있기를 추천합니다 마음이 휘까닥 휘까닥 막 요동치면 어떤 때 이랬다 저랬다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뭐라 하도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 있을 수 있는 마음 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겨서 풀어줄 수 있는 실력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그 실력을 주십시오 바울에게 주셨던 베드로에게 주셨던 여러 집사들에게 주셨던 그 실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묶였던 자들이 막 풀려나가는 귀신에게 매였던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몸이 그 굽었던 몸이 펴졌을 때 어떻게 갑니까? 세상 다 따라가고 이제까지 못했던 것 막 다 누리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이 여자는 뭐라고요? 에이미예요 에이미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만 보던 인생 하늘 보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내 생각이 파쇄돼서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놓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요